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오늘은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아마도 면접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 등은 최대한 지향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격의 단점이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다 등등등 이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평가자는 분명히 이러한 단어에 반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입사 후에 어떠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등등등 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굉장히 까다로운 연속 질문들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질문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입에서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 것은 지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팀을 위해서 희생했던 노력이 무엇이냐 등등등 팀업과 관련해서 혹은 주변 사람들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 나는 야근을 했다 야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야근이라는 단어를 평가자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어진 시간 내에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야근을 했다는 것은 주어진 시간 내에 그걸 다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팀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자발적으로 희생했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야근이라든지 주말 근무라든지 이런 단어가 여러분들 입에서 먼저 나오게 되면 면접관은 때에 따라서 입사 후에 계속해서 야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지원자는 초과 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사가 우리 지원자에게 계속해서 야근을 강요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지원자를 제외하고 모든 팀원들이 야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지원자는 업무를 다 했다 우리 지원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러한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 단순하게 바로 불합격이라든지 어떤 감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면접관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휘라든지 어떤 그런 상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관련된 질문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 단어가 분명히 여러분들 최종학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거듭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설득했을 때 아니면 어떤 협상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반박 자료를 준비했다 반박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압도하겠다 상대방의 이야기는 틀렸다 등등등 굉장히 단정 지어가지고 이야기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수용성이 좀 낮아 보이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 역시나 입사 후에 누군가가 우리 지원자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 우리 지원자는 반박 자료를 준비할 것인가 등등등 굉장히 또 어려운 연속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이야기하는 게 다소 억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실제 면접장에서 면접관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감정적인 사람이 될 때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물론 면접관이 자질에 따라서 어떤 계획적인 질문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면접관님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리스크를 우리가 감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어떤 걸 개선했던 경험이 있나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수직적 약간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럼 우리 지원자는 우리 회사에서 기대하는 조직 문화가 어떤 건가요? 만약 우리 지원자가 수평적 문화를 지향한다고 했는데 수직적 문화를 강요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럼 가장 좋은 조직 문화는 수직적인 문화인가요? 수평적인 문화인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이런 질문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정적인 단어 아니 수직적인 단어가 왜 안 되는 거냐 이렇게 하시면 때에 따라서는 당연히 쓰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단어 등으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게 어려운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 달라는 거고요 또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 있는 답변을 해서는 아니고 면접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단어에 반응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주는 거니까 너무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타인을 비판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가치관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팀활동을 한 적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나는 굉장히 착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 이렇게 몰고 가거든요 예를 든다면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팀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나요? 저는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을 굉장히 꼼수를 부렸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게 된다면 이제 말 그대로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는 거거든요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것은 나는 예를 들어서 팀워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이 친구는 굉장히 도전을 중요시 여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가치관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것을 꼭 나는 좋고 이 사람은 나쁘다라고 구분 짓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하기 싫은 팀원의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과 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함께하기 싫은 팀원의 유형이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주도적으로 자기 역할을 다해내는 사람과 팀활동을 하기가 좀 꺼려진다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이 항상 도움을 주다 보면 저 역시 수동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무조건 부정적인 어떠한 질문이나 본인과 다른 사람들 어떤 본인과 다른 사람들과 근무하거나 협력해야 되는 그런 기타 관련된 질문에서 무조건 주변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평가자한테 뭔가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자기 자신만 굉장히 좋게 보는 그런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부정적인 단어라든지 타인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답변들 좀 주의해 주신다면 면접의 난이도가 조금은 낮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없이 순수하게 여러분들의 답변을 들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거듭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런 단어들을 썼기 때문에 떨어졌나?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부정적인 결과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서 향후의 면접을 보실 때 오늘 배웠던 부분들을 한 번 정도 적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때서?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면접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부정적인 단어에서 파생되는 그런 어려운 질문을 받게 되면 굉장히 위축되거든요 그래도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내 의견을 이야기하면 있어서 뭐가 그렇게 꿀릴 게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실제 면접장에서도 자신감 있게 이 정도면 괜찮다 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답변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면접에서 피해하는 것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